시작됐나요? 시작됐다 안녕하세요 비비에요 비비탄 여러분들 많이 기다리셨나요? 벌써부터 댓글에 막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눈이 별로 안 좋아서 안경 좀 쓰고 보겠습니다 쓰고 보겠습니다 귀여워 귀여워 웃을 때 귀여워 너무 귀여운 나만의 연인 그대 멋있어 멋있어 우승하면 보리몽태기랑 보라몽태기랑 뭐하고 싶어요? 우승하면 보라몽태기한테 아마도 1억 원의 팬클럽 그거가 주어진다고 들었어요 저는 그래서 1억 원 우리 맛있는 거나 먹을까요? 1억 원치 맛있는 거 나는 좋아 나는 행복해 음반 만들어요 알겠습니다 아 1억으로 음반 만들까요? 그렇게 허락해 주시면 제가 1억으로 음반 만들겠습니다 1억으로 음반 만들어서 20억으로 불린 다음에 20억으로 맛있는 거 사먹을까요 우리? 20억이 더 맛있을 것 같은데 그렇죠? 콘서트 콘서트는 너무 좋아 콘서트도 그러면 1억으로 엄청 크게 열어가지고 20억 번 다음에 20억으로 맛있는 거 사먹을까요? 제가 오늘 되게 물어보고 싶은 게 있었는데 제 생방송에 간다면 어떤 모습을 보고 싶으신지 좀 물어보고 싶었어요 비비 자작곡 최고 들어보셨어요? 그루브한 노래 걸크러쉬한 모습 걸크러쉬한 모습 진짜 보여드리고 싶어요 카리스마 섹시 도발 마지막이 편지였으니까 이번에 바꿔서 한번 섹시 카리스마 360도 바꿀까요? 360도는 그대로인데 카리스마 바꿔서 섹시 카리스마로 한번 이번에 고른 곡은 프라이머리 님의 자이언티 님 피처링을 해주신 시스루라는 곡인데요 섹시 카리스마라는 얘기를 듣고 아 이제 라틴 느낌으로 한번 가봐야겠다 그런 생각을 해서 여러분들의 의견을 반영을 한번 해봤습니다 좀 색다른 무대를 보여드리고 싶어요 좀 더 신나고 재밌고 뜨겁고 그런 모습을 보여드리고 싶어요 제가 진정으로 즐기려고 노력하겠습니다 제가 진짜 즐기고 있다면 아실 거예요 이게 비비라는 거를 긴장 풀면 무대 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긴장 풀면 무대 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서주셨네요 당연하죠 감사합니다 I'm down baby